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쯔이입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콘서트에서 하지 못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콘서트 때 첫날은 울고 둘째날은 울고 셋째날은 부모님 때문에 울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짧지만 30초간에 저희 러블리너스 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10초 15초가 지나가는데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콘서트에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콘서트 때 못 와서 너무 아쉬워하시는 많은 러블리너스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때만의 콘서트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음 콘서트를 위해서 열심히 저희도록 할 테고 그때까지 기다려주실 거라 믿을게요 그리고 러블리너스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가 있는 거고 당연히 그만큼 저희 러블리너스 분들을 위해 열심히 달릴 거고 그러기 위해 저희가 지금 뮤직비디오도 찍고 있어요 지금 제가 환복을 해가지고 잠시만요 짜잔 짜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활동도 열심히 달릴 테니까 저희 러블리너스 여러분도 같이 열심히 달려주실 거 짜잔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을게요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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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